그날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확실하게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신경소약으로 약을 복용하다면서요? 납치됐던 형이 돌아온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뭐해 여기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형, 어젯밤 어디 나왔던가? 그 실개가 뒤에 따라오셨어. 엄마, 그 사람 우리 형 아니야. 윤동아. 납치! 당신 누구야? 우리 형 아니지? 저! 형아! 다 신생 아니야. 너 약 먹었어? 인가족 사는 사건. 그곳에 누구만 있었나? 고작 그게 궁금해? 하아...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 기억의 밤 11월 대개봉 둘이요. 음... 이만... Cookbook. 찢어. 감사합니다.